에이즈 epic 애들, 내가 딱 명령 하자마자 바로 맵 보여요? 애들 일사분란하게 삭 다 도는 거? 다 본대로 귀환, 귀환하잖아 쇴 preach 크으, 이맛에 분대장합니다 어글은 잘 끌었네 쟤네가 아주 잘 끌었네 그지? 어글 100점 그러니까 이거 맞아 어글 100점은 상으로 포...포탄이다 아 아군이... 아여여여여 아군이구나 저기 놀아 아휴...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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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눈이 안 보여... 침침해가지고 왜 이런걸로 재판을 해 어휴... 네... 와... 어휴... 좀 살살 쏴라 이 미친놈들아 어휴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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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주 바하시네 저 빨간거... 역삼각형 전부 어휴에요 저 바닥에 온거 어휴... 어휴... clar 걱정할 tight 어휴... 이 MUSCAC 어휴... 아휴... 일단 đị때 ende 빨빨버리면서 잘 도망가네 내가 맞추면 터져 역시 나이스 자 제발 지휘 지휘 아 막타 노리자 막타 좀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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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더 때려 더 때려봐 내가 내가 나도 좀 때려 딱 잡아놓고 그렇지 지금 아냐 아냐 한발 아 까비 아 조금만 더 참을거라 너무 성급했다 뭐니? 크으 멋있네 노을을 등지고 오네 크으 이문세여 아 아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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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걸 그렇게 다 쏴? 어우 개아파 오우 쉣 저게 클리브랜드인가? 어 와 저거 클리브랜드가 봐 저게 어 난리야 오우 하늘 날라오는거 봐 개극형 벗어나야되겠다 싸가지가 싸가지가 샤앗 이번판 못해도 천원 이상이다 천원 이상빵이다 이거 우리쪽 순양암들이 녹이는거 같은데 와 저쪽 순양암만 남았어 아 저저저 전암만 남았어 어떡해 전암 진짜 개센데 이거 붙어야되겠다 그냥 붙어가지고 이제 한타 노려야지가 안되겠다 오우 귀여워 이제 안개속으로 들어가야되겠다 어 이거 실패하면 나 죽는가겠네 다시 다시 마주시자 아 아 흠 아 아 아 아 아 아 ㅋㅋㅋㅋ 아 아 아 아 지저라 저놈! 리로딩 중이야? 또 내가 다 잡았나? 아... 저쪽 미친 저남 왜 이렇게 많이 남았어? 쟤네 파티야 쟤네 안테나 맞춰봐 야야야야야야야 어떡해 한방에 터져 아이씨 와 와 전함 진짜 개짱 세다 와 에너지 거의 만 넘게 남아있었는데 한발에 도대체 얼마씩 터지는거야 어 어 우리 구출 하나 갔네 물칠게 잘했네 아 잘했네 제 덕분에 이기겠네 엣지 지이... 지니어스 하고싶은데 지니... 지니어스가 스펠링 지... 지니어스 나이스 아 이거 잘못하면 우리 쪽 다 밀리고 쟤네 세 마리 한꺼번에 들어오는 순간 아니 근데 우리 이겼다 아 이기긴 이겼다 아 풀좀 끄지 와 물 막 어우 쿵고 샌빠이 그쵸 휴 베리 스마트가이 굿 처이스 아니 얘 에너지 2천남았대 2000도 아니네 200 있네 200 출구 돈을 긁어 그냥 긁어 모아 도와서 뭐 그걸 생각 쓰 러 다먹으냐 뭘 남았어 5천나 맞다 encanta 거의 7900 얼마 많았었는데 두판 연속 천원 넘게 벌어서 지금 오천원 남았어 좋았어 다섯반만 더 하는게 아니라 많이 해야돼 와 와 오늘 비행기 많이 날아다니겠네 이번판 비행기 많이 날아다니겠는데 it's the april il 제일 제배에 어회 있는데 진짜 가까이 붙었을때 만 쓸수 있는 게어뢰 오늘 날씨가 좀 우릉충하네요 여기는 해가 들고 저기는 우릉충한 걸로 봐서는 저기는 졌네요 전투기들 요거 얘네 잡는 것도 점수가 쏠쏠하거든요 전투기들 잡아먹는 것도 재미가 좋아요 못 맞출까만 쏘지마 아이씨 나처럼 맞추던가 좋단 필종 추추란 말이야 서있어 왜이렇게 멍하니 하늘만 바라봐 그저 멍하니 아 움직이네 잠깐만 아 불안하다 앞에 뭔가 돌이 있는 것 같다 아 안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자아 우리 배 뭐가 쐈는데 얘가 저렇게 그만 박을라 삐용삐용 소리 나지마 어어 알았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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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스탑스탑스탑스탑스탑 자 상륙이다 먹을 것과 여자를 실어 먹을 것과 여자를 태워라 만제도시 바다가 왜 이렇게 넓어 뭐 삼시세끼 사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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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난 죽겠는데? 난 아무래도 갈 것 같다 얘들아 아무래도 갈 것 같아 포가 나한테 주준대 있거든 지금 포가 날 보고 있어 아 존나 두렵다 지금 아 가요 저 갑니다 빨리 잡아줘 우리 순양함 우리 순양아 나 좀 잡아줘 제발 여기 잡아줘 순양아 제발 됐어 울었더니 됐어 한결 마음이 가뿐해졌어 됐어 살아남았어 어디로 가야되지 아 한국모함이나 잡으러 가야되지 배가 아 이럴때는 영어로 표현해야 되는데 영어로 쉽 쉽 어 영어로 쉽 창렬에 창렬 해서 어 옆면이 쉽 창이 났네 옆면이 쉽 창렬 났네 쉽 쉽 쉽 창 났네 라고 표현하지 참고로 항공모함 잡을 땐 고폭탄을 쏴야됩니다 그래야 불이 붙거든 자 뭐 똥구냥 뿌시러가자 어우 뭘 뭐가 다녀 깜쳐 왜 지만이 나 가만히 나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둬 나 죽여버리기냥 알았어 가만히 놔둬 가만히 놔 가만히 놔 McDonald's 아 멋있는 배부로 가자 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